삐사 살짝 들어간다 거의 스톱하고 그냥 다음부터 안되고 네 왜냐면 그 상태에서 욕심 부려버리시면 완전 갈색되어버린다 일단 뿌리세요 뿌릴 수 있는데가 최대한 다 읽으세요 다음날 그거 진짜 컨트롤이 쉽지 않으니까 계속 한 군데씩 여기 여기 네 그런걸 일단 신경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거기다 일단 해주시고 다음날 나중에 수정할때로 덮어버린 적은 몰래 가라 문문 안해둬 아무래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Ну 자 자 감사합니다.